미애군 앞동태풍경보센터는 8일 금요일 새벽 3시 홈페이지상에 td22w 열대저기압에 대하여 17호 태풍 라이언 로고로 표기를 하였으며 10일 일요일 홈페이지상에 19호 태풍 td23w 남태원을 표기하였습니다. 이로써 8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발생한 18호 태풍 곰파스에 이어 3개의 트리플 태풍이 발생하였습니다. 9일 오전 9시에 괌 동북동쪽 약 171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19호 태풍 남태원은 현재 시속 20km의 속도로 서남서진 중에 있으며 남태원이라는 이름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강의 이름입니다. 현재 제가 걱정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18호 곰파스가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측대로 중국 남단 하이난섬과 베트남 통킹만을 진입하여 베트남 중북부 내륙으로 수평이동하는 경로를 택하지 않고 만약에 이건 정말로 만약입니다만 14호 태풍 찬투의 경우처럼 동경 125도선을 타고서 수직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은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도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려스러운 점은 19호 태풍 남태원이 일본 도쿄로 계속 북상을 하여서 도쿄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남태원은 10일 9시에 19호 태풍 남태원은 일본 리나미토리 섬 근처에 있으며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의 중심체 태풍 속은 초속 20m의 소형급 태풍인 상태입니다. 11일 저녁 9시경에 19호 태풍 남태원은 이동속도는 20km이고 중심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0m의 중형급 태풍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12일 저녁 9시경에는 태풍의 강도는 강한 태풍이며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이며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인 대형태풍급으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13일 저녁 9시에는 일본을 향하는 서북서방향이고 시속 15km로 다소속도는 느려졌으며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이고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로서 여전히 대형 태풍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일 저녁 9시에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이고 태풍의 예보원의 지름이 800km로서 엄청난 크기의 태풍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태풍이 일본의 도쿄를 그대로 관통하게 되면 일본 도쿄는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